그치, 왜 이렇게 오늘 신났어? 미영하러 가는 게 좋아? 봐봐 왜 신났어? 왜 신났는데 좋아해 봐 빨리 안녕 안녕 그치야 그치 그치? 앉아봐 그치 앉아? 그냥 엉덩이 한번 보자 내가 막 잘라놨어 응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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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취야 너 차 탈건데 니가 제일 싫어하는 차를 탈거야 두취 이제 멀미 안해? 두취는 멀미 안해? 계속 휘러 휘러 하고 있어 두취는 멀미 안해? 네 많이 자라주셨네요 제가 쥐를 온라인으로 잘라서 네 두취 세시 두취 세시 괜찮아요? 네 저희 오늘 시간은 상관없어가지고 어떡해 두취야 두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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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